두산앤너빌리티 두산앤너빌리티 주주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시폭격기 타쿤입니다. 오늘 보앗권을 보여줬습니다. 결국엔 제가 말씀드렸죠. 저점상승 지속적으로 올라주면서 폭등이 나와줬습니다. 저점상승 지속적으로 나와주면서 폭등이 나와줄건데 이것도 이슈가 나와준다면 확실하게 나와주겠죠. 근데 우리가 항상 갈증나 있는거 결핍되어 있는건 이 이슈가 나오는 날짜가 제일 궁금하실겁니다. 우리 특히 주주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미보도 자료 구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릴건데 단 약속을 지키셔야 됩니다. 이게 엠바고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다고 해서 만약에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나서 우리 여러분들이 배포를 하신다면 이 수급들이 꼬이면서 날짜가 변경될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우리 여러분들만 가지고 계셔라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혹시나 바쁘신 분들 일정이 있으신 분들은요. 자 010-6411-8706 자 이거 두산이라고 적어주시고 여러분들 무료로 받아가시면 됩니다. 자 혹시나 바쁘시다면요. 무조건적으로 받아가셔야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좋아요, 구독, 댓글 이것만 항상 바라는 걸 알고 계시죠. 댓글 화이팅이라고 한 번씩만 적어주시면 자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수급들 소극적으로 작가져 있던 우리 수급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질 수 있는 시그널로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산에너지 아 죄송합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자 일단은 오늘 자 어차피 좀 내려와 줬다가 다시 한번 반등 줬어요. 어디서? 말아 올려줬다. 자 2평선 2구간에서 말아 올려줬습니다. 강력한 지지 구간으로 지금 우리가 저점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자 추가적인 모습들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시황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보면 제가 이거 대한전선 추천드렸을 때 두산에너빌리티 같이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자 일론 머스크 전기 걱정 자 지속가능한 에너지 미래로 전환하려면 미국은 전기출력의 몇 배? 3배 이 3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3배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서 제가 두산에너빌리티를 왜 강제로 드렸었냐 자 전기출력 어쨌든 생산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자 우리가 여기 보시면 내년이면 모든 칩을 구동할 만큼 충분한 전력을 찾을 수 없다. 우리가 예견된 재난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인류는 이 재난에 대해서 대비를 해놓겠죠. 자 그러면 전기출력을 생산할 수 있는 발전소가 뭐가 있습니까? 원자력, 화력, 수력, 풍력, 그리고 태양열 자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 화력, 수력, 풍력, 태양열 이것만 먼저 풀게요. 화력, 산소 저감 때문에 오히려 지금 더 줄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수력 요즘에 기상이변 너무나도 많죠. 이게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출력을 뽑아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나와주진 않고 있어요. 자 풍력, 한계점이 많습니다. 제한적인 게 너무 많아요. 태양열, 면적에 비해서 효율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점적이었던 건 자 친환경이면서도 자 전기출력을 최대한 뽑아줄 수 있는 거 뭐가 있습니까? 원자력 자 이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예견된 미래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일론 머스크뿐만 아니라 AI 업계 경쟁자인 오픈 AI 샘 울트먼 CEO도 똑같이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자 전력이 없으면 AI도 없다는 듯이 자 극단적으로까지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뉴스를 하나 더 보면요. 자 이걸 보셔야 돼요. 자 미 정부 2050년까지 몇 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원전? 3배로 늘린다. 자 AI 전력 수요 급증 대응 풍력 태양광 한계 자 대형 원전 건설 장려 SMR 개발자 속도 낸다. 자 이렇게 나와주면서 자 여기 보시면 조산 에너빌리티가 카자흐사 발전 사업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후 발전소 보수하고 신규 건서도 같이 하면서 인재 육성 기술 교류 함께 추진하고 있다. 자 여기서 한미 22개국 원전 세배 증설 추진 CFA 확산 기대 자 COP28 최종 합의원 화석연료소 전환 화석연료 퇴출 표현 없지만 탈피의 의미 탄소 중립을 위한 원전 등도 분구 포함 원전의 필요성 인지 CFA 확산 기여 자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원전에 대해서 주가가 올려줄 거라는 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자 여기서 봐야 될 건 이걸 보셔야 됩니다. 빌게이츠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수십억 달러 투자할 것 자 차세대입니다. 차세대 자 우리가 만약에 이게 없더라면 똑같은 의미가 되겠지만 자 이 차세대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확실한 기술력이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가끔은 자 간단하게 생각할 때가 해담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 미국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미국 어마어마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발전소 개수로 따졌을 때 미국이 더 어마어마한 숫자로 많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계산을 때를 보니까 면적에 비해서 이 커버를 치는 발전소의 개수가 우리가 현저히 더 적더라. 그 뜻은 무엇입니까? 효율 면에서 더 뛰어난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 뜻은 무엇입니까? 이꼴 어떤 의미는 내재하고 있다. 자 기술력이 더 뛰어나다. 자 그래서 빌게이츠는 그냥 발전소가 아닌 차세대라는 얘기를 붙였던 거고 자 그런 돈 냄새를 맡은 외인들 자 기관, 보험, 투신, 기타금융, 은행 연기금, 사모펀드까지 지금 싸그리 다 들어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외인들이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수급들 계산까지 여러분들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우리가 거래별 동향차트를 봤을 때 자 어마어마하죠. 자 주가랑 상관없이 그냥 우후상향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팔아주는 건 결국엔 누구냐. 자 개인들이에요. 자 개인들만 팔아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구간에서 제일 무서울 수밖에 없죠. 자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합니다. 자 근데 외인들은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 더 비중을 늘려가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들 여기서 어떻게 하셔야 될 겁니까? 자 그럼 무조건 따라가셔야겠죠. 왜? 이들은 목표가가 아직 오지도 않았다는 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자 정보의 기반 어떤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자 이런 모습들이 나와주는 것인가 궁금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죠. 자 여러분들께만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포하시면 안됩니다. 자 이겁니다. 자 우리 기술 AI 데이터 센터 전력 부조 해결 디게이처로 원전의 진심 미국 기술구 추진 검토 자 날짜 내용 가려져 있죠. 자 이거 무조건 받아가셔야겠습니다. 자 두산이너빌리티 AI 데이터 센터 전력 부조 해결 열쇠 대나 자 북무 죄송합니다. 북미 기술 추진 검토 자 계약 10조원 규모 자 어마어마합니다. 날짜 내용 여러분들께 싹 다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자 이거는 확실하게 지금 외인들이 냄새를 맡고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니요. 지금 매집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버텨주고 있는 모습들을 홀딩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목표가가 얼마인지까지에 대해서 제가 텔레그마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거 원본 파일 자 010-6411-8706으로 제가 두산 이 두 글자 보내주시면 보내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많이 우리가 분석을 했죠. 자 처음에 뭡니까 정보 기반 자 말씀드렸고요. 기술적인 분석 추세 살아있고 저점 상승 계속 보여주고 있고 이평선 구간 우리가 계속 지지해주고 있다. 자 그럼 뭡니까 추가적으로 시황 자 시황도 한번 읽어드렸어요. 자 그러면 수급 계산까지 지금 싹 다 맞아 떨어진다는 건데 자 이렇게 네 박자가 떨어지면 결국엔 승률이 몇 퍼센트였다? 매번 90% 이상이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수 밖에 없었던 제가 사유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 줄 거예요. 다만 만약에 우리가 이 구간에서 오늘 매수를 했다라면 자 이 구간에서 매수한 것과 이 구간에서 매수하는 게 다르겠죠. 우리가 이슈가 알더라도 가끔 타점이 다르다 보면 수익이 엄청나게 엇갈리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린 건 이 뉴스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진행하면 되는데 자 제가 이러한 노하우들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렸어요. 어디서 공유해드렸어요? 텔레그램방에서 공유해드렸습니다. 텔레그램방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렸던 내용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자 고민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께 이러한 정보들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나눠드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좀 해본 결과 자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보니까 자 한 분 한 분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자 2024년 이달의 경제 부문 추천도서에 주식 부문 1위 차지한 우리 책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세력주연구소에서 지금 방송 중이신 전문가님들의 노하우들을 싹 다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드리민다면 충분하게 우리 여러분들 서포트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먼저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 애초에 판매 목적으로 자 출판한 것도 아니며 판매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러한 제 경험치들을 싹 다 넣어놨습니다. 자 우리 경험이라는 건요.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가 정말 도움을 많이 준다고 합니다. 인생이 선배님이라고 불릴 정도죠. 그쵸?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수익보고 손해보고 했던 이 여러가지 경험들 아 정말 기가 막했던 경험들 이런 경험치 제 일생일대기를 거의 녹여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거에요. 자 그래서 이 책은 제가 100권까지만 나눠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30권 남았습니다. 자 010-6411-8706 자 이거는 두산 노하우 자 두산 노하우입니다. 자 두산 노하우 자 이렇게 보내시면요. 제가 보내드릴거에요. 자 30분에게만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조건 받아가셔야겠죠. 자 일단 다시 두산 에너빌리티로 넘어와서 자 우리 여러분들이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수익을 우리가 천천히 더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정말 무선 구간이 이렇게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마라톤 뛸 때도 자 마라톤 풀코스가 42.19에요. 자 45.19로 혼자 뛸 수 있느냐 절대 못띱니다. 자 결국엔 페이스메이커가 같이 뛰어주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들이 멘탈 케어하고 여러가지 어려웠던 부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서 우리 여러분들과 같이 수익을 나아갈 건데요. 자 중간중간에 제가 그래도 제가 이 종목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조금 폭탄 말 하나 했었죠. 자 정북 가스전 요즘에 뭐 대왕고래 프로젝트 해가지고 말이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수주받을 기업들까지 싹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런 거 필요하신 분들은 또 따로 문자 주시면 보내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 정보들을 제가 다 다루고 있고 우리 여러분들한테 수익이 될 수 있는 여러 정보들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 가져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면서 자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력들 정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다 받아와요. 자 미보도 자료 또한 그렇게 받아왔고 자 앞으로 올려줄 거니까 걱정 마시고 저랑 함께 같이 가겠습니다.